와 오늘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차 불 낼 뻔 했어요 와 혹시 연기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라면에 밥 말아 먹으려고 컵밥을 넣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좀 나면서 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얼른 꺼고 봤더니 와 이 연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이게 한 2014년도 5년도에 샀던 것 같은데 이번엔 버려야 되겠습니다 와 차 불 내먹을 뻔 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다들 불조심입니다 어우 맥이 켜야되는데 냄새도 엄청나고 아 그렇네요 아 오늘 용 꿈 꿨습니다 자 오늘은 차에서 컵라면에 밥 말아 먹기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역시 라면은 이 라면이 최고입니다 아 아 끼워 먹습니다 아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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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에는 밥을 말아야 해요 밥 놓였고요 이젠 밥 먹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